랜서 겸 가수 허니제이가 힙한 예비엄마의 만삭 화보를 완성시켰다.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싱글즈는 26일 가수 겸 허니제이의 파격 만삭 화보를 공개했다. 이번 화보에서 허니제이는 만삭의 배를 내보이는 과감함과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현장의 스태프들도 만삭의 몸으로 열정적으로 촬영에 임하는 허니제이의 모습에 탄성을 자아냈다는 흥운이다. 한편 허니제이는 지난해 9월 직접 임신과 100년 가약 소식을 전했고 지난해 11월 결혼식을 올렸다. 한편 허니제이의 파격 시장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